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돼지고기 전지살과 마늘만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마늘조림 레시피입니다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 요리라 덮밥으로 먹기도 좋고 쌈이랑 싸서 반찬으로 먹기도 정말 좋은 레시피인데요 매콤한 제육이 질렸을 때 아무튼 제육이 질릴리가 있나? 정말 군침 돌게 해줄 그런 레시피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나을 먹어도 괜찮고 특히나 전지살과 후지살은 냉장고에 국거리용으로 잘 쟁여놓는 부위라 국거리 재료 해치우시기에도 정말 좋은 냉파용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아래 더보기와 오른쪽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먼저 돼지고기 전지살 500g과 마늘 10알에서 15알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양념에 생강가루, 마늘가루를 사용했지만 가루 재료 없으시다면 그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양 조금 줄여서 넣어주시면 충분하고요 마늘은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잘 씻은 마늘은 앞뒤 끝부분 자르고 적당한 두께로 마늘 편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서 그냥 통마늘 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지살이나 후지살 500g 준비해주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국거리로 사왔는데 국거리치고 조금 큰 편이라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다듬었습니다 보통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크기면 충분하고요 기름이 많은 부위는 살짝 제거해서 반찬으로 먹기 좋게 준비해줍니다 칼로 준비하는 재료는 벌써 이렇게 끝났고요 맛술 1테이블스푼, 생강가루 1티스푼, 마늘가루 1티스푼, 그리고 소금 조금, 매실청 1티스푼 분량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간이 된 고기는 잘 버무려서 준비해줍니다 다음으로 양념 재료 준비하는데요 양념 재료 간장 3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올리고당 1테이블스푼, 골소스 1테이블스푼, 참기름 0.5테이블스푼, 맛술 2테이블스푼,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취향에 따라서 요리수 약간만 넣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은 3분의 1컵 정도 넣어서 고기에 소스 졸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조리하실 때는 볶기 좋은 궁중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편으로 썬 마늘 먼저 넣고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잘 볶아줍니다 마늘 편은 살짝만 강불에 익혀도 금방 익지만 통마늘 쓰실 거라면 처음에는 잘 안 익다가 겉에만 홀랑 타버릴 수 있으니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시고요 마늘이 어느정도 익겠다 싶을 때, 익고 난 뒤에 넣으면 마늘이 금방 타버리니까 익겠다 싶을 때 고기를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바짝 익힐 필요까지는 없고요 살짝 익혀낸 뒤에 저는 매콤한 맛을 살려주려고 청고추 2개를 가위로 그냥 숭덩숭덩 썰어서 넣었습니다 이미 양념된 고기라 볶으면서 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들들들 볶다가 물기가 어느정도 날아갔다 싶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고기에 양념장 넣고 잘 저어가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넣은 뒤에 물이 날아갈 때까지 팔팔 끓여주시면 되는데 설탕과 올리고당 때문에 약간 끈적한 질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조절해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완성된 돼지고기 마늘 조림은 그릇에 담아서 마지막 마무리로 볶음 참깨 뿌려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윤기가 정말 부드럽게 나왔는데 반찬으로도 정말 괜찮아 보이죠 마늘까지 들어가서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도 있고 양념 국물을 조금 덜 졸여서 덮밥처럼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반찬으로 쌈을 주로 싸먹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드실 때 그릇에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셔도 언제든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짭조름한 반찬 하나 어떠신가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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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